서울의 주간아파트 매매 증감률입니다. 송파구 보세요.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에 돌입했고 진한 주황색으로 상승 속도도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파구 33평형대 아파트 중 상위 10등 안에 있는 잠실동 트리즘입니다. 오른쪽 파란 박스 2개를 보세요. 21년 9월 24억 5천만원 최고가를 찍고 22년 금리 인상 영향으로 중충이 17억 7천까지 빠졌었습니다. 올해 4월에 송파구는 빠른 상승, 회복이 올 것이 예상되어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왼쪽 최신 실거래가를 보시면 현재 23억까지 회복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94% 회복했네요. 9개월 만에 무려 5억 넘게 회복했습니다. 현재 시점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왼쪽 위 네모 박스 보시면 이번주 매매가 상위 10곳입니다. 8곳이 수도권이고 강원도 춘천, 충남 논산이 있습니다. 춘천은 올해 초 진행했던 입주물량의 함정과 2023 전망 강의 편에서 안정적 투자가 가능하니 지켜보라고 말씀드렸던 곳이고요. 전세 가격 상위 10곳 모두 수도권입니다. 지역별 가격 증감률 살펴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전국을 한번 볼게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는 진파랑, 하락이 컸다는 얘기죠. 6월부터 8월까지는 연안파랑이 나오다가 8월 1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노란색 구간에 진입합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전국 아파트 9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서울입니다. 서울도 전국 데이터와 비슷하게 9주 연속 상승 지속 중입니다. 다음 강북 14개구도 모두 상승 중이네요. 대부분 상승 중이고 중랑구, 은평구, 도봉구 하락 중입니다. 주로 가격대가 저렴한 지역이 아직 상승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역입니다. 강남 11개구 합친 데이터는 지속 상승 중입니다. 대부분 상승 중인데 관악구 한 곳만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강남, 동작, 송파, 양천에서 상승폭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유독 많이 보이는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트리지움이고요. 올해 4월에 유튜브에서 송파구 주목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른쪽 파란 박스 두 개를 보세요. 21년 9월 24억 5천만원 최고가를 찍고 22년 금리 인상 영향으로 중충이 17억 7천까지 빠졌었습니다. 빠른 상승, 회복이 올 것이 예상되어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오른쪽 최신 실거래가를 보시면 현재 23억까지 회복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94% 회복했네요. 9개월 만에 5억 넘게 회복했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급하게 가격에 빠졌던 만큼 회복 속도도 빠를 거라고 말씀드려왔는데 왼쪽 그래프 기울기로 보실 수 있듯이 상위 아파트의 회복 속도가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상승 전환이 매우 빠른 송파구 그 중에서도 상위 아파트는 이렇게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되어가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들도 이제 비슷한 양상으로 갈 것입니다. 아직 절대 늦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상승하지 못한 곳이나 상승했더라도 상승하지 못한 아파트들의 관심 가져보시면 굉장히 좋을 순간입니다. 다른 지역들도 살펴봐야겠죠.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데이터고요. 12주 연속 매매지수 상승입니다. 수원 장안, 일산 서구, 위정비시, 안산 상록구, 구리시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 중입니다. 과천은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입지가 좋아 어지간한 서울보다 더욱 비싼 곳이죠. 재건축으로 일대가 바뀌고 있는 영향도 있어 크게 상승하고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수도권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감이 안 오신다면 이렇게 전체 방향성이 상승 중인 와중에 아직 상승을 덜한 곳, 상승 전환되지 못한 곳에 관심 가져보셔도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경북권역의 주요 도시인 용인시 완연한 상승 중입니다. 용인시는 경기 남부 주요 도시 중 빈 땅이 많아서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이죠. 신도시가 있는 하남과 화성의 동탄 지칠 줄 모르고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곳들 상위 아파트들은 정고점 가까이 회복한 곳이 많습니다. 군포, 이천, 안성, 동두천시, 광주시는 아직 하락 중입니다. 수도권의 막내 인천입니다.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 서구, 중구는 지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곳은 아닙니다. 인천의 물량이 많아도 경기와 서울에서 함께 소화해주고요. 인천 전세 지수입니다. 9주 연속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네요. 부산은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만 지속 상승 중이고요. 아파트 입주 물량 때문인데요. 언제까지 물량이 많은지 체크해볼게요. 무주택자이시거나 집을 갈아타려고 하는 분,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이 14년 만에 온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올해 너무 소중한 시기가 지나가고 있어서 실시간 소통하는 경매 정규 수업을 6월에 처음 오픈했는데요. 13년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6주간 이론과 실전까지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딱 6주만 잘 따라오신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경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수 정예로 한 분 한 분 케어하면서 진행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서 처음 경매 공부해보신 분들도 낙차를 받고 계십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수강생 두 분이 낙차를 받으셨고 시세보다 싸게 받으시고 2년 후 더욱 돈 되는 물건들을 잘 선택하셨죠. 이번 수도권 시장에서 버스가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규 5기에 참여하셔서 꿈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번 주 10월 26일 목요일에 시작합니다. 현재 시점 돈 되는 아파트를 찾는 방법부터 안전하게 낙차를 받고 처리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부산의 연도별 입주 물량을 보면 올해까지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분기별로 쪼개서 보도록 할게요. 빨간 화살표가 24년 1분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부산도 상승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대구 지속 하락 중입니다. 중구와 달성구는 지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대구 전세지수를 보면 달성구는 하락폭이 커졌네요. 이곳의 매매 상승은 불안정해 보입니다. 올해와 내년까지는 확정된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이 대구고요. 광주 전체의 매매는 약한 하락 중이고요. 동구 남구에서 약한 노란불이 나왔습니다. 전세는 상승 전환되었네요. 매매도 슬슬 상승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이 적어서 안전하게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입주 물량 증가와 고금리를 동시에 맞아서 많이 하락했던 대전은 세종과 함께 상승 지속 중입니다. 전세도 동반 상승 중이고요. 울산 광역시 잠시 상승했다가 다시 약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구 남구 울주군에서는 상승이 나오고요. 전세에서는 매매를 못 추고 있습니다. 오른쪽 수도권 전체 10주 연속 상승 중. 그리고 세종도 지속 상승 중입니다. 강원도 전체 상승 지속 중이고요. 자주 말씀드렸던 춘천에서 상승이 많이 보이는군요. 충북은 9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전세도 함께 상승하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오르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급 물량이 적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년 후를 생각하면 그리 끌리는 곳은 아닙니다. 오른쪽 충남 전체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입지는 수도권 연장선상으로 매우 좋은 곳이지만 마찬가지로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전북 지속 하락 중입니다. 전주 익산 군산 삼형제 도시입니다. 전남은 목포 생활권과 순천 광양 여수 이렇게 세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룹니다. 이곳도 투자자들이 많이 거쳐가는 지역인데요. 약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많은 예정 물량 때문에 들어가기엔 용기가 필요한 곳입니다. 경북은 3주 연속 상승하다가 이번 주 하락했네요. 포항 구민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권역 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마음 편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은 경상남도입니다. 부산과 함께 물량이 적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하락 중이지만 관심 갖고 주요 도시들을 임장해 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여건이 되신다면 수도권이 1순위인 시점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동결을 유지한 상태지만 코픽스는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잠시 내려오긴 했으나 실제 대출금리는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최근 점차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최근까지는 전세대출금리와 전월세 전환율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전세대출이자가 좀 더 저렴해지는 시점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똑같은 집을 구할 때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 들어가서 대출이자를 내는 것이 더 저렴하니 전세를 선택하고 이로 인해 전세가격이 오르고 매매도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시장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 작년처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상위지역, 상위신축아파트가 먼저 받게 됩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메인지역으로 볼 수 있는 동남권의 5년 이하 신축에서 갑작스럽게 상승폭이 둔화되었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주는 제자리를 찾은 듯합니다. 경기도의 경부 이권에서 5년 이하 신축에서 상승폭이 갑자기 줄었다가 이번주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산에서도 신축이 쉬어가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지만 여기서 시중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잠시 동안 소강상태를 맞이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번 더 쉬어가는 시장이 발생한다면 좋은 매수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금리와 무관하게 수도권은 실거주형으로 자금이 부족하시다면 최대한 똘똘한 한 채 혹은 두 채 보유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추가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매주 부동산 시험 분석과 경매 관련 궁금하신 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시는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